대한민국 회사 2층에 올라오게 되면은 저희 대한민국 회사 2층에 큰 로고가 들어갈 예정이구요 지금 저희 건축을 위해서 소자님하고 고무장님하고 회의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현재 공사중이라 저희 직원들이 여기 짐이 다 몰려있는데요. 정신이 없죠? 네, 여기는 저희 협회장님의 사무실 및 상담실로 꾸며질 예상입니다. 지금부터 대한공영매사협회 지하 관련된 공사 현장을 좀 지켜보겠습니다. 이렇게 벽면부터 저희 대한공영매사협회가 제간하는 입구를 다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고요. 우선 저희 컨설턴트에 머무르게 될 장소입니다. 보시면 이렇게 약 50평 이상의 큰 사무실이 있고요. 이제 내부에는 상담실 및 탕비실이 예정될 예정입니다. 다음은 저희 지하에서 또 고객들 오시면 상담하는 공간과 그 다음 방송실이 마련될 자리입니다. 이제 내 공사가 지금 대기 중에 철거 중에 있고요.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왼쪽에 다 벽을 뚫어서 저희가 방송실로 쓸 예정입니다. 이쪽하고 한참 지금 철거 현장이 되고 있는 진행사항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